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영진빌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리모델링이 되어서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이 양쪽에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주방공간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가스고 이렇게 넓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안으로 한번 보시고 가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물 자체는 오래되어 있지만 리모델링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욕실에 완전 깨끗하게 공사가 완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 옷장이 또 이렇게 별도로 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영진빌이었습니다. 빈방점 co.kr에서 영진빌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